for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's Republic of Korea.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입니다. 이 공격 때문에 미국 당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으로 될 것입니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제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. 고 성명하셨습니다. 트럼프로서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korang의plain 간격을